네 이번에 꽃보다 아프리카 대원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되신지 저는 여기서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프리카에 더 관심이 있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또 거창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들었어요? 네 거창해서 여기서 멀리 좀 관심이 있을 분들은 여기에 꼭 참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서 꼭 이것만은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가닷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